뭐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절반을 부쩍 넘어 국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이런... 이런... 이런 발라드? 한 곡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달릴 거예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많은 멋진 연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옥수트 기타를 들고 있는 분은 아... 비긴어게인에서 보셨겠지만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싱글송라이터 임허니엘씨입니다 아... 저는 지금 사실은 남의 공연에 기타를 칠... 급이 아니에요 저는 고픈 고생이신데 아... 제 공연은 좀 특별히 같이 해주는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임허니엘씨의 기타 피처링으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함께 불러주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냥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있죠 너나 네에게 노래하세요 사랑해 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눈물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다같이 눈치겠어요? 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그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다고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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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